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귀농귀촌에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싶다, 이런 분들 몇 계세요? 네, 아무래도 도시 생활이 조금 상막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한적한 곳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좀 즐기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농도 돈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가면 이제 땅도 사야 되고, 농업을 하려면 농기계도 사야 하고, 시설 투자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 청년들을 위한 곳을 당진시가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딘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50만 원만 받고 농장을 통째로 빌려주는 곳인데요.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갛게 익은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면 스마트팜에서는 하루 350kg의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와 벼농사를 짓던 우민재 씨가 딸기 농사에 뛰어든 건 지난해 12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냉난방과 정수시설 등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시설이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로 농사를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제어하고 작물도 같이 보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던 거죠. 첨단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은 우시 소유가 아닙니다. 당진시가 시유지 4.6헥타르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 9명에게 임대한 경영실습 스마트팜입니다. 연 50만 원의 첨단 스마트팜을 임차한 청년 농업인들은 이곳에서 딸기와 오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며 계획과 판매 등 모든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3년 뒤 독립해 자기만의 농장을 운영하는 것. 당진시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정착할 농지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진에 정착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농촌의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확대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거뿐만 아니고 교육 또 재배기술에까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에 육박하고 있는 농촌 인구 고령화율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스마트팜이 소멸위기의 농촌과 농업을 살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